모의고사를 같이 시습하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 문제 1번에 db 구축 테이블 완성하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원 테이블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첫번째 구분 필드를 삭제한 후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필드 구분을 선택하시구요 마우스 오른쪽 행 삭제를 클릭합니다 연구에 삭제 하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가 표시가 되면 예 눌러 주시구요 데이터 시트 보기에서 제일 왼쪽에 순번 필드가 위치하도록 추가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장 왼쪽에 추가한다는 얘기는 이름 왼쪽에 필드 하나가 있는데 순번 이라는 필드입니다 이름 이라는 필드 앞에다가 행을 하나 삽입하고자 합니다 이름 필드에서 마우스 오른쪽 행 삽입을 클릭하시고 필드 이름을 순번 이라고 입력합니다 순번 이라고 필드 이름을 입력하시구요 데이터 형식은 문제 보니까 일련번호 형식으로 지정한 후에 기본키로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형식에서 일련번호 선택하시구요 순번을 선택한 다음 테이블 디자인의 기본키를 클릭합니다 이름 필드를 두번째 있는 이름 필드를 선택하시고 ime 모드는 한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서 ime 모드를 한글을 선택하시구요 한글 그 다음 빈 문자율은 허용하지 않도록 빈 문자율 허용에 현재 예 라고 되어 있는데 더블 클릭하셔서 아니요 로 바꾸시구요 주번 필드를 선택하시구요 다음 형태로 반드시 입력되도록 입력 마스크 속성을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주번 필드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 입력 마스크를 클릭하신 다음에 어 저는 화면을 쉬프트 누른 상태에서 fe 눌러서 확대 축소 창을 표시하겠습니다 그 다음 어 반드시 입력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 속성이라서 숫자를 입력할 수 있는 필수 속성 0을 이용해서 0을 하나 여섯 자리 생년월일 입력하구요 그 다음 빼기 뒤에 7 자리 숫자를 입력합니다 7 자리를 0으로 입력합니다 그 다음 세미콜론 이용하셔서 하이픈이 저장 되도록 설정할 거라고 되어 있으니까 저장하겠다 라고 하면 0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입력할 때 사용할 기호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구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네 번째 생년월일 필드는 선택하시구요 데이터 형식을 오른쪽에서 날짜 시간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 1979년 12월 31일 이전 날짜만 입력될 수 있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선택하시고 이전 날짜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작거나 같다 라고 입력하시고 날짜는 샵을 앞뒤에 붙여서 입력하죠 1979년 12월 31일 입력하시고 샵을 입력합니다 79년 12월 31일 이전 날짜만 입력될 수 있도록 데이터 유효성 검사 유효성 검사 규칙을 작성하셨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마지막에다가 비고 아래쪽에다가 멀티 필드를 추가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멀티라고 입력하시구요 데이터 형식을 사진, 이력서, 문서 등이 지원되는 모든 파일 형식의 데이터 형식을 첨부할 수 있도록 이라고 되어 있어서 데이터 형식에 오셔서 첨부 파일을 선택합니다 5문항의 테이블 완성하는 작업을 하셨다면 사원 테이블 닫기 버튼 누르시구요 변경한 내용은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누르신 다음 유효성 검사 규칙 설정하셔서 테스트 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시 사원 테이블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하신 다음 코드를 선택하시구요 아래쪽에 오셔서 조회 탭을 클릭하신 다음 콤보 상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텍스 상자를 콤보 상자로 바꾸시구요 아래쪽에 행 온본에 오셔서 점점점 작성기를 클릭하셔서 문제에서 회사 테이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사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신 다음 코드와 사명 필드를 더블 클릭하셔서 추가하시고 닫기 버튼 누르신 다음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예 누릅니다 아래쪽 속성에서요 현재 바운드 열은 코드를 첫 번째 열로 저장하겠다라고 바운드 열은 1이 되구요 두 개의 열을 가져오셨으니까 열의 개수는 2라고 수정합니다 사원 테이블에 대해서 조회 속성 설정하셨구요 오른쪽 닫기 버튼 누릅니다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눌러 주시구요 다음은 세 번째 관계 설정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데이터베이스 도구에 가셔서 관계를 클릭하시고 사원 테이블 추가하시고 회사 테이블을 추가합니다 회사 테이블의 코드를 사원 테이블에 코드로 드래그 하시구요 코드로 드래그 하신 다음 두 테이블 간에 항상 참조 무결성을 유지하도록 체크하시구요 회사 테이블의 코드 필드가 변경되면 이를 참조하는 사원 테이블의 코드 필드가 따라서 변경되도록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를 체크하시구요 그 다음 삭제할 수 없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관련 레코드 모두 삭제는 선택하지 않구요 만들기 누릅니다 관계를 설정하셨다면 관계창도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구요 변경한 내용은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1번에 DB 구축 문제를 살펴보셨구요 다음은 문제 2번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에 첫번째 폼 완성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검색 폼을 선택하시구요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그림과 같은 형태로 표시되도록 기본 보기 속성을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로와 세로에 교차하는 폼 선택기를 더블 클릭하신 다음 형식 탭에 오셔서 기본 보기가 현재 연속 폼으로 되어 있는데요 단일 폼 하나의 레코드만 표시될 수 있도록 단일 폼으로 선택하시구요 다음은 본문을 선택하신 다음 탭 순서를 설정하기 위해서 양식 디자인의 탭 순서를 클릭합니다 첫번째 TXT 코드를 선택하셔서 첫번째 배치하시구요 TXT 사명 그 다음에 광역을 선택하셔서 네번째 배치하시고 기초를 선택하셔서 네번째 그래서 코드 사명 광역 기초 그 다음에 텔을 선택하셔서 기초 아래에다가 배치합니다 문제 제시된 순서대로 사용자 지정 순서를 설정하셨다면 확인 버튼 눌러 주시구요 다음은 본문에 있는 모든 컨트롤 본문의 왼쪽에 새로 눈금자에서 본문에 있는 모든 컨트롤이 선택될 수 있도록 드래그 하신 다음에 특수효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식에 가셔서 특수효과에 가시면 현재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요 기본을 목록단추 누르셔서 색임 밑줄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문항의 폼 완성 문제 살펴보셨구요 회사 검색 오른쪽 닫기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원 검색 폼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하시구요 사원 검색 폼에 txt 4번 txt 4번 아 4번이면 네 현재 언바운드 되어 있네요 어 본문에 언바운드 되어 있는 txt 4번을 선택하시구요 txt 4번 컨트롤에는 txt 이름에 표시된 이름명을 사원 테이블에서 찾아서 4번을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txt 4번을 선택하신 다음 데이터 탭에 컨트롤 1번에다 커서를 갖다 놓으시구요 문제에서 dlookup 함수를 이용해서 어 이름에 해당한 데이터에 4번 이름 조건은 이름을 이용해서 음 4번을 찾아오고자 합니다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fe 함수를 이용해서 작성할 거라서 등호 입력하시구요 dlookup 이라고 입력합니다 저희는 가조실 어 표시하실 필드는 4번이구요 문제에서 사원 테이블에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테이블의 이름은 사원이라고 입력하시구요 조건은 이름이 같습니까 txt 이름과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합니다 txt 이름과 어 이름에 있는 값과 사원 테이블의 이름 필드와 같다면 저희는 사원 번호 4번을 가져다가 현재 txt 4번에다가 표시하시오 라고 함수를 이용해서 작성을 하셨구요 확인 버튼 확인 버튼 그리고 나서 보기에 가셔서 폼보기 클릭하시면 표시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디자인보기 클릭하시구요 다음은 세번째입니다 현재 어 사원 검색 폼에 폼 열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택하시면 cmd 폼보기 라고 되어 있구요 폼보기 단추를 클릭하면 폼 열기 단추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되도록 구현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음 매크로로 작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만들기 가셔서 매크로를 클릭하시구요 폼을 열겠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오픈 폼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사원 회사 검색 폼을 열겠습니다 라고요 회사 검색 폼을 선택하시구요 cmd 코드에서 지정한 데이터에 해당하는 정보를 찾아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열 조건문에 점점 작성기 누르셔서요 cmd 코드에서 선택한 이라는 지정한 데이터라고 되어 있으니까 어 코드 필드가 코드 필드와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할 거구요 현재 작업하시는 폼에 가셔서 모든 폼을 선택하시고 저희는 사원 검색 폼에 cmd 코드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사원 검색 폼에 cmd 코드에서 선택한 값 값과 같은 코드에 해당한 어 내용을 회사 검색 폼을 열겠습니다 라고 조건을 주셨구요 현재 작성하시는 매크로는 사원 검색이라고 매크로를 저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장을 클릭하셔서 사원 검색이라고 입력하시구요 매크로 이름은 사원 검색이구요 오른쪽 창에서 닫기 버튼 누르시고 그 다음 cmd 폼 보기에 이벤트에 가서 클릭하면 조금 전에 작성하셨던 사원 검색 매크로를 실행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신 매크로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른쪽 음 현재 작업하셨던 내용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구요 어 사원 검색에서 음 왼쪽에 코드를 하나 선택하구요 폼 열기 누르시면 해당된 음 코드에 회사 정보 폼이 열리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문제 2번에 입력 및 수정기능 구현 문제 세문항 살펴보셨구요 다음은 문제 3번에 조회 및 출력기능 구현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완성하시는 문제이구요 회사별 사원 보고서를 선택하고 마우스룸 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첫 번째 다음과 같이 네이블을 이용하여 보고서 제목을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보고서 디자인에 가시면 가 라고 되어 있는 네이블을 선택하시고 주번 위쪽에다가 보고서 머리끌 영역에 드래그합니다 그 다음 보고서의 제목을 회사별 사원이라고 입력하시구요 입력하신 다음 조금 전에 작성하셨던 네이블을 선택하시고 오른쪽 화면에 속성 시트가 표시가 되어 있다면 안 되어 있다면 보고서 디자인에서 속성 시트 클릭하셔서 표시하시고 모두에 가셔서 이름을 엘 제목 엘 제목 엘 제목 이라고 입력합니다 txt 순번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본문에 보시면 언바운드 되어 있는 텍스트 txt 순번을 선택하시고 데이터 탭에 오셔서 그룹별로 일련번호를 일련번호가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일단 ctrl 음번에다가 등호 입력하시고 숫자 1 누적 학계에 가셔서 그룹을 선택하시면 그룹별 일련번호로 표시될 수 있도록 설정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초를 기준으로 그룹 설정 후 그림과 같이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초를 기준으로 그룹을 설정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래쪽에 그룹을 추가하기 위해서 그룹 추가 기초를 선택합니다 기초를 기준으로 그룹을 설정 후 그림과 같이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가되는 컨트롤이 있다면 txt 기초로 할 거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기초 머리끌에다가 텍스 상자를 이용하셔서 우리는 기초를 표시하고자 합니다 텍스 상자 하나를 만드셔서 기초 머리끌에다가 드래그 하시고요 레이블은 필요하지 않으니까 지우시고요 그 다음 조금 전에 텍스 상자 만드셨던 텍스 상자를 선택하신 다음에 우리 속성 시트에 오셔서 모드 탭에 첫 번째 이름에다가 문제에 나와있는 txt 기초 라고 입력합니다 txt 기초 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데이터 탭에 오셔서 컨트롤 온버는 기초를 선택합니다 3번에 대한 작업을 기초에 바운드 라고 되어 있으니까 기초 필드의 데이터를 바운드 시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네 번째 전화번호가 입력될 텍스 상자를 생성하고 현재 본문에 보시면 언바운드 옆에 주소 옆에 텍스 상자 하나를 생성하라고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텍스 상자를 선택하고요 그 다음 전화번호를 만드실 수 있는 텍스 상자 하나를 드래그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레이블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선택하고 딜리트 눌러서 지우시고요 그 다음 텍스 상자의 이름을 문제에 txt tel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txt tel 이라고 입력하시고 컨트롤 원본에 오셔서 문제에서 음 전화번호 tel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tel 를 바운드시키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본문에 txt 주소를 선택하시고요 광역과 기초필드를 합쳐서 담과 같이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탭에 컨트롤 원본에다가 놓으시고요 두 개를 연결해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등호 입력하신 다음 강역필드와 강역필드 뒤에다가 n% 연산자 이용하셔서 c 자를 붙여서 표시할 거고요 한 칸에 스페이스를 띄신 다음 다시 n% 연산자 이용하셔서 기초필드를 연결해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해 주시고 확인 누르겠습니다 다섯 문항의 보고서를 완성하는 내용을 작성하셨는데요 일단 저장 한번 하시고요 보기에 가셔서 인쇄 미리 보기 클릭하셔서 여러분이 작성하신 첫 번째 보고서 제목 두 번째 일련번호 그 다음 세 번째 기초 그룹 하시고 바운드 시키셔 텍스 상자 만들고 바운드 시키신 내용 그 다음 네 번째 전화번호 다섯 번째 주소 표시가 되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미리 보기 닫기 현재 작업하셨던 보고서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겠습니다 다음은 사원 검색 폼을 선택하구요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하신 다음 CNB 코드를 선택하시구요 CNB 코드 컨트롤이 업데이트 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이 수행되도록 구현하시오 라고 되어 있구요 이벤트 프로시저를 이용해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업데이트 이벤트에 가셔서 문제에서 애프터 업데이트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벤트 세 번째 애프터 업데이트에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점점점 작성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CNB 코드에서 지정한 사원에 해당하는 정보를 찾아서 표시하도록 하시오 라고 되어 있구요 현재 폼에 레코드 소스 속성을 이용하여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폼에 미 라고 입력하시구요 현재 폼 미 그 다음 문제에서 레코드 소스를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코드 소스는 는 입력하시구요 셀렉트 모든 것 모든 필드를 가져오겠습니다 프롬 그 다음 사원 테이블에서 사원 테이블에서 가져오겠습니다 조건은 다음에 조건을 작성하시는데요 조건은 CNB 코드에 해당하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코드가 같습니까 라고 등호 입력하시구요 CNB 코드와 같습니까 라고 작성하는데 CNB 코드는 문자이기 때문에 작은 따옴표로 작성해 주시고 또한 컨트롤은 분류하기에서 큰 따옴표 입력하시고 엠퍼센트 그 다음 CNB 코드 컨트롤 뒤쪽에서 엠퍼센트 입력하시고 큰 따옴표 열고 그 다음에 작은 따옴표와 큰 따옴표로 닫힐 수 있도록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구요 현재 작업하셨던 내용 다시 보기에 가셔서 폼 보기 코드를 선택하시면 해당된 데이터가 레코드 원본으로 설정될 수 있도록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셨습니다 문제 3번에 조회매 출력기능 구현 문제 두 문항 살펴보셨구요 오른쪽 닫기 변경한 내용은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 4번에 처리기능 구현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폼을 완성하는 문제 보도록 아니 커리를 작성하는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커리를 작성하기 위해서 만들기 가시고 그 다음 커리 디자인을 클릭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사원 테이블을 이용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원 테이블을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하시구요 제시된 내용을 보시고 필요한 필드를 배치하도록 하겠는데요 이름이 필요하구요 주번 그 다음에 4번 그 다음 직급 코드 그 다음에 코드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필드를 배치하셨구요 태어난 연도를 매개 변수로 입력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도에 대해서는 생렬월일을 통해서 연도를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이열 함수를 쓰셔도 되구요 또는 레프트 함수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이열이라고 입력해서 생렬월일에서 연도를 추출한 값이 조건을 통해서 매개 변수에 입력한 값과 같다라는 조건으로 작성할 건데요 매개 변수에 표시하실 텍스트는 태어난 연도만 입력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음 보기에 가셔서 태어난 연도만 입력할 거에다가 1972라고 입력하고 확인 버튼 누르면 현재 화면에 이름과 주번과 4번 직급 코드가 표시가 되구요 레코드가 15개 맞습니다 지금 이열 함수를 통해서 작성하셨던 조건은 화면에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체크를 해제해 주시면 되겠구요 생렬월일에 이열 함수를 통해서 연도를 작성할 수 있구요 또는 레프트 함수를 통해서 생렬월일에 왼쪽에 네 글자를 추출한 값과 같습니까 라고 작성을 하셔도 됩니다 이제 작성하신 쿼리 저장 버튼 누르셔서요 출생 연도별 사원이라고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생 연도별 사원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작업하셨던 쿼리는 닫기 버튼 누르시구요 다음은 두번째 쿼리를 작성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 쿼리 디자인 클릭합니다 회사와 사원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시구요 현재 작성하시는 쿼리는 크로스텝 커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쿼리 디자인에 크로스텝 클릭하시고 회사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첫번째 가져올 데이터는 회사별 직급별 인원수를 구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회사에 첫번째 사명필드를 더블 클릭하시고 두번째 직급을 배치하시고 그 다음 개수를 구할 건데요 개수는 특정 필드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임의로 이용하시면 돼요 이름을 이용해서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첫번째 회사 테이블의 사명은 행 머리끌로 직급은 열 머리끌로 이름을 가지고 개수는 값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수정하시고 그리고 나서 일단 결과를 살짝 보시면 문제 제시된 내용과 같이 레코드가 5개 그림과 비교해 보시고 맞게 작성이 되었다면 저장 클릭하신 다음 회사별 직급별 인원수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겠습니다 세번째 커리를 작성하기 위해서 만들기 가시고 커리 디자인 클릭합니다 사원 테이블을 선택하고 더블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필요하신 필드는 순번 그 다음에 이름 생년월일 그 다음에 근무인데요 어 일단 음 사원 테이블을 이용하여 4번에 네번 세 번째 글자가 4이면 재택 그 외에는 출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무에다가 IIF 함수를 이용하셔서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근무필드는 IIF 중간에 있는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미드 입력하시고요 가로 열고 어 4번 필드에 가서 세번째 한 글자를 추출한 값이 어 4와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하시고요 그렇다면 재택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출근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IIF 함수 가로 닫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번은 1부터 7까지 데이터만 나타내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순번에 조건을 작성할 건데요 조건은 라이크 연산자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라이크를 입력하셔서 1부터 7 이라고 조건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작성하신 내용 결과를 살짝 보시면 1부터 7까지만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름 생년월일 그 다음에 근무 이렇게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장 클릭하셔서 현재 작업하시는 커리를 근무 구분이라고 입력합니다 확인 버튼 눌러 주시고 현재 작업하셨던 커리 닫기 버튼 누르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커리를 네 번째 커리를 작성하기 위해서 만들기 가시고 커리 디자인 그 다음 회사별 사원 커리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커리에 가셔서 회사별 사원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 가져오실 데이터는 광역을 가지고 개수를 구할 건데 생년월일 필드를 이용해서 개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약을 클릭하고 개수 그 다음 표시하실 필드 이름을 인원수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되어 있습니다 내림차순 하시고 그리고 나서 결과를 살짝 보시면 광역 인원수 표시가 되어 있고요 대구부터 경남까지 표시가 되어 있다면 저장 클릭하시고 현재 작업하신대요 강역별 인원수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닫기 버튼 누르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커리 문제인데요 사원 테이블의 직급이 개장이고 그리고 4번에 세 번째 글자가 4이고 그 다음 회사 테이블의 강역이 대구인 사원의 비고에 비고에 서울발령으로 작성하는 서울발령 업데이트 커리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만들기 가셔서 커리 디자인 클릭하구요 사원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신 다음 우리는 사원 테이블의 비고 필드에다가 업데이트를 할 겁니다 업데이트 클릭하시고 업데이트 하실 내용은 서울발령 이라고 입력하시고 조건을 작성하도록 하겠는데 사원 테이블에 직급이 개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건에다가 어 사원 테이블 사원 테이블을 선택하시고 선택하시고 직급을 사원 테이블에 직급을 조건에다가 개장이라고 입력합니다 두번째 4번에 세번째 글자가 4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4번 필드를 추가하시고 그 다음 세번째 글자를 추출한 한 글자를 추출한 값이 미드 함수를 통해서 MID 4번 필드에 가서 세번째 한 글자를 추출한 값이 조건이 4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회사 테이블에 광역이 대구인 사원의 비고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데이터베이스 도구에 가셔서 관계에 가셔서 사원 테이블과 회사 테이블에 현재 관계가 설정된 내용은 코드입니다 그래서 닫기 버튼 누르고요 코드 필드를 추가하셔서 코드 필드를 추가하셔서 코드 필드에 조건을 작성할 건데요 조건에다가 우리는 회사 테이블에 코드를 가져올 건데요 조건이 광역이 대구라는 조건에 만족한 코드를 가져오겠습니다 해당한 데이터라고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인연산자 입력하시고요 괄호 열고 셀렉트 그 다음 코드 필드를 가져오겠습니다 그럼 회사 테이블에 가서 조건은 where 이라고 입력하시고 광역의 데이터가 대구입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셀렉트 구문 가로 닫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어 세 가지 조건에 어 직급 그 다음에 4번의 세번째 글자와 그 다음 회사 테이블에 광역이 대구에 해당한 어 코드를 가져와서 해당된 코드에 대해서 우리는 업데이트를 할건데 비고필드에다가 서울발령이라고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작성하신 쿼리의 이름을 어 서울발령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쿼리 디자인에 가서 실행을 클릭하시면 세 개 행을 새로 고칩니다 라는 메시지를 볼 수 있고요 이에 눌러 주시고 일단 음 우리는 사원 테이블에 가서 더블클릭하시면 비고란에 어 서울발령이라고 업데이트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테이블 닫으시고 그 다음 현재 작성하셨던 커리도 닫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4번 처리 기능 구현 문제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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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